안녕하십니까 북케나리오 문장수용석입니다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제가 다이어트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물과 선식을 이용해서 74kg에서 77kg를 몇 년간 유지를 했지만 제 몸이 태음이 내려와서 자꾸 음식을 먹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살이 찌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저녁에 특히 저는 치킨을 좋아하는데 치킨을 먹기 시작을 하고 술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2012년도에 몸무게가 86kg 정도로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했던 방식은 선식을 먹어서 체중 감량하는 방법은 내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 느낌이 받아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 아내가 아침에 배드민턴을 치자고 해서 제가 2012년도에 배드민턴을 아침에 가서 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동을 하면 제 몸의 특징은 제가 85kg 이상 몸무게가 증가를 하게 되면 제가 숨이 찹니다 그래서 숨이 찬 것을 느끼고 몸이 무겁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좀 뭔가 술을 좀 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아내와 아침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게 되었는데요 그 와중에 제가 한 가지 방식에 대해서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접한 것이 가늘적 단식입니다 이 가늘적 단식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하루에 8시간 정도에서 최대한 섭취를 하고 나머지 16시간 동안은 공복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방송에서도 한참 이 가늘적 단식에 대해서 많은 뭐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 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몸무게가 좀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 예전에 에 선식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요번에는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아 가늘적 단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과 점심을 아침은 집에서 아내와 먹고 점심은 한의원에서 우리 간호조무사하고 이렇게 먹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침 6시부터 해서 점심시간이 1시니까 1시 정도까지만 먹고 나머지는 공복으로 지나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6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제 몸 상태를 한번 인바디를 해 보았는데요 2013년 6월 7일날 입니다 몸무게가 74.6이고 골격량이 39 체지방량이 6.3이 나왔습니다 제가 2018년도 때 제가 인바디 할 때 제 골격량이 33키로고 체지방량이 15에서 17 정도가 나왔었는데 가늘적 단식을 하고 인바디를 해 보니까 골격량이 6키로가 늘고 체지방량이 10키로 이상 빠졌습니다 물론 몸무게는 74, 75 이 정도를 유지를 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몸에 힘도 있고 건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몸무게 75키로 상태를 제가 한 2년간 유지를 했습니다 되게 좋았죠 이게 운동과 식이섭취만으로도 몸무게가 이만큼 줄어드는구나 하는 것도 확인했고 그리고 몸 상태가 체지방량이 많이 줄고 그리고 골격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가늘적 단식을 하는 것이 이 다이어트에서는 아주 훌륭한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제 몸소 느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녁에 술을 먹고 회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자꾸 유지가 되니까 두 끼를 먹는 이 가늘적 단식과 저녁에 음식을 섭취를 안 해야 되는데 한 번씩 섭취를 하게 되니까 좀 지나고 나면 평상시에도 저녁에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자꾸 먹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하루 3끼를 다 먹고 운동하는 쪽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육량은 많이 늘었죠 근육량도 늘고 몸은 건강해지지만 다시 85kg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제 가늘적 단식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늘적 단식을 하면서 아침에 배드민턴을 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운동과 식이섭취를 해야지만이 몸이 건강해지면서 다이어트가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물론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음식물을 너무 섭취를 제한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이 폭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기 시작을 하면 아 이 방식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떠한 다이어트 처방이나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내가 내 몸을 운동을 하고 식이섭취를 한기를 줄이니까 몸이 훨씬 더 많이 좋아지고 체중도 많이 잘 줄어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